호부 양갈비 스테이크 호부 양갈비 스테이크입니다. 재료소개 먼저 해드릴게요. 양갈비 준비해주시고요. 오일과 오일 준비해주시고, 후추, 소금, 레드와이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처음에 우선은 고기 손질을 할게요. 뼈 중심으로 사이에 살살 넣으시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잘라주시면 되고요. 잘된 고기를 자 소초 끓여주시고요. 그리고 소금물도 가루 약간 해주시고요. 냉장고에 30분간 숙성해 주시면 되세요. 숙성된 연결기는 팬에 센 불에 넣어주세요.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 이쁘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바질페스토를 곁들여서 드시면 완성입니다